모든 관객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 당신의 숨소리가 들렸어 당신이 아는 그 말 지금 독백인 거죠 왜 내가 대답하고 싶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음 이곳에 올리고 조명이 당신의 걸음걸이를 비추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조금 따가울까요 혹은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관객은 처음인가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음 이곳에 올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기다릴 땐 말을 걸고 꾸준히 응답할 땐 옆 사람의 표정을 따라할 땐 바로 그때 세상이 멈춰질 때 지워질 수 없는 시간이 되겠죠 내가 함께한 시간을 속에서 모든 관객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서서히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성격이나 혹은 역할 들어서 몰라 후가 변화들이 이뤘죠 당신이 누구라고 단정 짓지 않을게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나에게도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기다릴 땐 말을 걸고 꾸준히 응답할 땐 옆 사람의 표정을 따라할 땐 바로 그때 세상이 멈춰질 때 지워질 수 없는 시간이 되겠지 내가 겪게 될 시간들 속에서 다만 만나고 있다금 헤어질 때만 그때 그 온기가 감지되겠지 깍두고 anatom아 스EC 스쿡 벌레 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